뭐야? 뭐야? 구독! 좋아요! 눌러주세요! 감독님 OK? OK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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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G라고! OK! 스타트! 고! 공포방송 No.1 지금은 또마시대! 가자! 조상아! 이 여자야! 기다려라! 더 이상 못 들어갔다.. 우와! 무서워! 우와! 무서워! 진짜 무서워! 항상 먼저 가던 곳! 저기로 한번 가봅시다! 그때 그 여학생 구신 앞자났을 때도 없었잖아! 오늘도 없나? 오늘도 없으면 떠난거야 떠난거야! 뭐가 지금 있긴 있는데 여기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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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학생 있는건가? 없는건가? 이거 쓰러지니까 잡고 있어.. 여기.. 여기.. 왜 그래.. 올라온다.. 도착해..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? 그 때 가하고 기운이 비슷한데? 저기 장례식에 있었던 얘기였니? 아.. 장롱생이.. 자 우선 저기를.. 우선 건너 뛰고 가야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 뭐야? 아 뭐야? 저기 누구야? 와.. 깜짝이야.. 와.. 깜짝이야.. 나 있는 방이야 거기.. 와 깜짝이야.. 여러분들 우리 방송에서 영화는 더더욱 보는 사람이 더 드물어요 나도 처음에는 방송할 때는 영상으로 굳이 늘 정말 정말 집중 집중 해야지만 내가 방송을 할 때 여러분들 이 백화트 한 번보다 이 영상을 보면서 이렇게 움직여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카메라 잘 잡네 어쩌네 이 영상이 내 눈이라고 생각하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려면 이런식으로 보는거에요 와.. 저 농살들.. 와.. 저 농살들.. 미치다.. 왜.. 미친놈아.. 꼬마 떨지마라 저기서 그런 바지 나우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? 찰판로 가리지 않고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? 그래 거기가 뭐.. 누구 있다면 누구세요? 하고 물어봐야지 누구세요? 물어봐, 겨울이 없어서 실례 좀 하겠습니다 오.. 잠깐! 여기가.. 뭔데 여기가..? 뭔데 여기 왔다갔다 했어여? 이 통..? 뭔데 여기 통을..? 이 통이 지금 위에 왜 뚫려있을까..? 뭔 소리야..? 뭔 소리야..? 뭔 소리야..? 와.. 지금 저 컴퓨터에서 밀려오면.. 이 느낌인거야.. 이 끈다.. 진짜 너무 무섭다.. 우선 마지막 방송 때.. 저기 위에 있던 거를.. 아직 있나 없나.. 가서 봐봅시다.. 없다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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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있어.. 여기 있었어.. 여기.. 맞잖아.. Apostle.. 여기C... 옳... 여기서 여기.. 어떻게 börjar.. ICO.. 여기가 안에서 certains에서 averaging.. 여기가 왜 안에서 나온거같아.. 안에서 온 것같은.. 집사2라운드 조심해 조심해 집사2라운드 어디있어? 집사2라운드 어디있어? 집사2라운드 아.. 씨바.. 어머나 죽였어 여기 있당한거 같은데.. 다 윗쪽에서 있당한거 같아 뭐야..? 집사2라운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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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urpose 집사2라운드 집사2라운드 나갔어 그건 뭐야? BC 뉴스 ção ffee 어디갔어? 없어.. 어디갔어? 뭐야..? 여기.. 없어.. 뭐야..? 어디갔어..? 어디갔어..? 없어.. 없어.. 어디갔어..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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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..? 또 온다.. 온다.. 다시 온다.. 온다.. 다시 온다.. 다시 온다.. 뭔 소리야..? 또 온다.. 또 온다.. 또 온다.. 또 온다.. 또 온다.. 완벽해.. 뭐지? 잠시만.. 뭐야? 여기 뭐가 서있다 갔어? 여기 뭐가 서있다 갔어? 여기가 성적인 경이로 점점 오지마! 이러다가 주Ja 이제부터 시로.. 저거됐다.. 핵쥬 야! 저거.. 가! 이게.. 아이씨!! 아이씨!! 데웠는데.. 우리가 자꾸 여기로 와 보니까.. 자꾸 여기로 오니까.. 터섭나네 터섭나네 처음에 왔을 때는 이렇게까지 나왔지 않았어요 아이씨.. 무릎아마라.. 무릎아마라.. 아래있어.. 우선 핵자에 있는 퀴즈를 빼내야 되겠어 아래있어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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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치 바꼈어.. 위치 바꼈어.. 위치 바꼈어.. 위치 바꼈어.. 액자에 붙어있는 구신 우선.. 빼내가지고.. 저 액자를.. 액자 속에.. 초상으로.. 태워 봅시다 여러분들.. 초상으로..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왜 멀쩡한 구신을.. 저기서.. 응? 내 쪽글라 가냐.. 저거는.. 악기에요 악기 악기 혹시나 여러분들 여기에.. 이 건물을 혹시 누가.. 인수를 해가지고.. 여기를 허물고.. 여기 들어와서.. 이 터에다가.. 집을 짓고 살게 되면은.. 저 구신이.. 자기 터.. 자기 영역에.. 들어왔다고.. 해꼬치에요 해꼬치.. 그리고 사람들은.. 일반 사람들은 생각하는게.. 아.. 구신이 죽으면.. 사람이 죽으면은.. 그 성격 그대로 될 것 같죠.. 그 성격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.. 아닐 수도 있어요.. 그러고.. 감옥가다.. 뭐 이런 사람이 있어.. 왜 구신한테.. 반말을 치냐.. 나보고.. 내가 왜 구신한테.. 반말 치면서 얘기하냐.. 귀신한테.. 내가 귀신보다 더 윈대.. 귀신한테 왜.. 전대말을.. 쓸 이유가 없어요.. 뒤집어내소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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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가.. 빠져나갔는갑다.. 아까한테 헛탑사진이 그대로 있어.. 아까한테 헛탑사진이 그대로 있어.. 아까한테 헛탑사진이.. 아.. 미쳤다.. 미쳤다.. 비치지 못하네.. 후.. 날짜가 더 떨어졌네..? 도ove하는 날짜가.. 또 enough barn tense.. 근데 날짜가.. 와.. 오늘 부적이 꺼져버려 우와 부들이 꺼져 봐 x2 웬만하니까 이거 안 꺼지면 돼 잠깐.. 아니다 이거.. 아까쯤에 가있던 그 기운이 남아있는 거네 있는 줄 알았어요 야.. 어디가 저게.. 잠깐.. 너무 기운 안되게.. 뭐가 기분이 좀 쎄게 안돼.. 뭐가 너무 기운 뭐야.. 없지.. 없어.. 뭐지? 뭐지? 뭐 소리야? 이거 뭐지? 야! 나 이거 뭐지?! 야! 야! 태워! 태워! 안 돼! 안 돼! 안 돼! 안 돼! 안 돼! 피넛을 흘리는 건 뭔 사람? 태웠는데 지금 또 있어 태웠는데 또 있어 태웠는데 또 있어 태웠는데 또 있어 태웠는데 태웠는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